안녕하세요. 코트코트 단어시무 강국고 히마와리です. 앞으로 박고쓰기만 하면 됩니다. 日本語もため口 플러스 토이유 토이유を〇〇てに変えるだけでいいですね。 日本語と韓国語の発音も似てますね。 그럼 시작할게요. それでは関節話法の宿約系の形態を見てみましょう。 まず名詞の場合イラゴヘイヨの宿約系はイレヨになりますが、ここで公ヘイヨの代わりにイヨを追加してヨをつけただけですね。 すべてがそうなので簡単になります。 では他のものも見てみましょう。 는다고 해요. 는다고 해요. 는데요. 다고 해요. 돼요. 했다고 해요. 했대요. 을 거라고 해요. 을 거래요. 에スベッテてには 内容ってくは 의뢰요. 선생님께서 저 학생 이름이 뭐네요 저 학생 이름은 박용준이래요 저 학생 이름은 박용준이래요 아찌라는 미치가 고지쯤 됐을 때 저쪽 길이 공사 중이래요 저쪽 길이 공사 중이래요 오늘 이 대리님이 휴가래요 오늘 이 대리님이 휴가래요 아는 히토가 유명인 가수였는데 저 사람이 유명한 가수였어요 저 사람이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 분의 전직은 선생님이었어요 그 분의 전직은 선생님이었대요 낮休みの間 논문を書くんですって 여름방학 동안 논문을 쓴데요 여름방학 동안 논문을 쓴데요 그는 논문을 쓰지 않는데요 그는 논문을 쓰지 않는데요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네요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네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데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데요 평일에는 굉장히 바쁘데요 주말에는 바쁘지 않데요 작년에는 엄청 추웠데요 작년에는 엄청 추웠데요 5년이나 고향에 못 갔데요 5년이나 고향에 못 갔데요 5년이나 고향에 못 갔데요 5년이나 고향에 못 갔데요 애들이 강아지한테 같이 놀제요 애들이 강아지한테 같이 놀제요 애들이 강아지한테 같이 놀제요 5년이나 고향에 못 갔는데요 친구가 주말에 테니스를 치지 말제요 비가 오면 테니스를 치지 말제요 약을 먹는 동안 술을 마시지 말래요 약을 먹는 동안 술을 마시지 말래요 퇴근하면 곧장 들어 오래요 퇴근하면 곧장 들어 오래요 엄마는 저한테 항상 밥을 꼬박꼬박 먹으래요 太るから炭水化物はたくさん食べないでですって 살찌니까 탄수화물은 많이 먹지 말래요 살찌니까 탄수화물은 많이 먹지 말래요 손님이 종업원에게 물 좀 달래요 손님이 종업원에게 식탁을 닦아달래요 손님이 종업원에게 식탁을 닦아달래요 선생님이 반장에게 이 자료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래요 선생님이 반장에게 이 자료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래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결석한 학생들에게 이 자료를 전해 주래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결석한 학생들에게 이 자료를 전해 주래요 선생님이 반장은 종업원에게 이 자료를 전시 자고 선생님이 반장이고 선생님이 반장에서 오신다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반장으로 한국어 written 신경을 전해 주래요 선생님이 반장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반장으로 한국어 들었는데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